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이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랫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랫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시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지니라 여러분 모두 나아죽으로 만든 것입니다